순서야 짠 5분 Shoes विर्ण़षा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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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짜잔! 치밥 먹방! 레츠고! 여기는 BHC 붐바스틱 여기는 굽네치킨 볼케이노 순살입니다. 짜잔! 저건orm骨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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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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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진짜 한입과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볼 한참 치즈플루 대박 와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studio 고추냉이가 기름이 진짜 달콤하니 자,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누구도 매크림이 진짜맞아요 고소해요 계란 자, 치밥 만들어왔습니다. 치밥 만들어왔습니다. 치밥 만들어왔습니다. 치밥 만들어왔습니다. 감칠맛 사라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할래나? 이거봐요 진짜 크다 근육 좀 풀어주고 자, 갑니다 한입만! 스타베리 치킨 치밥 탑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볼 이쯤에서 치즈볼 치즈볼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 어우 뻐근해 근데 맛있어요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?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거는 여기 치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봐요 진리 메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